안녕하세요. 예보관 김승범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오전에 중부 서현지방부터 눈이 시작되어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눈 또는 비가 확대되겠으며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이번 추위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을 받고 있으나 그 후면으로 시베리아 부근에서 대륙 고기압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륙으로 기압골이 향상되어 서서히 동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9시 지상 예상일기도를 보면 서해 북부 해상에 저기압이 위치하고 중국 남부지방에서 우리나라로 동서로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우리나라는 저기압 영향을 점차 받겠으므로 전국이 차차 흐려져 오전에 중부 서해안지방부터 눈이 시작되어 오후에는 전국으로 눈 또는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눈은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으며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으니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걸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850헥토파스칼의 이기도를 보면 바이칼호에서 몽골 동쪽으로 한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온도경도 밀집역은 중국 북부에서 북한 지방으로 형성되면서 우리나라로 창공기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모레 9시 850헥토파스칼 예상일기도를 보면 영하 15도선이 서울 상공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저기압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따뜻한 남서류가 불면서 낮기온이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내일 밤부터 다시 창공기가 유입되면서 추워지겠고 이번주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